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이에요. 행복해요. 최근에 질문 게시판에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주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자주 하는 얘기 하나만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 혼자 연습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수능장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시험 현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도 그게 마음이 찝찝할 것 같은 그런 짓거리들은 아예 하지 맙시다. 최근 질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걸 물어봐서 제가 공유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 9월 평가원 이후에 이런 게 잘 안 통한다는 사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에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어디만 찔끔찔끔찔끔 읽어서도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점수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있었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거 뭐 캐스트나 아니면 제 강의에서나 형강에서나 제발 부탁한다고 그랬지 일부만 읽고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얍삽한 짓 하지 마시라고 특히나 9평에서 그거 안 통하는 거 봤잖아 얘들아 그거에 대한 뒤늦은 후회 때문에 이제 글 읽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공부를 다시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특히나 9평에서 22번의 요지 문제 여러분들 꽤 많은 친구들이 요지 문제예요. 한글 선지로 되어 있는 요지 문제 있잖아. 또는 주장 문제 뭐 20번 자리에 들어와 있는 문제 있지? 그거 듣기 평가 풀 때 그냥 듣기 평가하면서 푸시는 분들도 있거든 근데 그분들이 많은 경우에 어떤 것들을 하냐면 지문의 끝부분만 읽어서 그냥 부르륵해서 풀렸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특히나 22번 같은 케이스 그렇게 해서 특정 문장만 읽어가지고 틀리는 케이스를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죠. 23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무시해 왔었던 주제 제목 문제가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 했었잖아. 즉 제 얘기에 요지 결론은 나왔죠. 어떤 특정 부분만 읽고서 문제 풀라고 하는 짓거리 좀 하지 마시라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9평에서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심지어 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이제 어떤 문구가 있냐면 요령 피우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어야 되더라. 요령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특히 빈칸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이거 나랑 한번 해보자. 여기 문제 하나 있지 얘들아. 자 실제 기출문제고요. 한글 선지로 돼 있는 요지 문제거든. 자 지금부터 퍼즈 버튼 누르시고 전 여기 있을 테니까 바로 저는 진행할 거니까 퍼즈 버튼 누르시고 시간을 솔직하게 해 솔직하게 딱 50초만 가지고 문제 풀어봐. 핸드폰 스탑아치도 괜찮고요. 딱 50초만 빠르게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작. 풀었죠? 풀었긴. 아직 선지를 못 봤는데. 그치요? 선지야. 골라. 어때? 자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내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류들은 딱 보니까 이게 요지 문제고 보통 이제 쉬운 문제니까 다 안 읽어. 옛 보이잖아. 그럼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거 읽어 읽기 시작한다고 특히나 이제 요지 문제 21번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게 다 개무시하죠 이거. 간단히 이거 그러면 이제 과학적 생각의 핵심이래. 뭔가 얼터너티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검증해. 이그시스팅 컨셉트. 기존에 있던 컨셉에 어게인스트를 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 그게 과학적 생각이다. 이런 컨셉의 머리가 확 들어와요. 이 문장을 위주로 보면. 그러면 어떤 선지가 눈에 아른거리냐면 뭐야 뭐야. 미안해. 이거 이거 이거. 아까 분명히 기존에 이그시스팅에서 얼터너티브를 찾을 수 있다 그랬다. 오호. 난 이게 이게 제일 걱정인 거야. 여러분들의 선지가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대충 빨리빨리 읽으신 분들은요. 권위가 나오거든. authority 뭐 이런 비슷한 게 나와. 이런 검증도 단어가 나오고 적용이라는 단어. 이건 안 나온다. 이건 안 나온다. 하여튼 이런 단어가 나와. 막 정치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번 하신 분들. 잘 생각해.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9월 평가원도 그랬단 말이야. 이거 9월 평가원 문제야. 얘들아. 9월 평가원에서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어중간한 구간만 이런 구간만 읽어버리시는 분들은요. 선지에 반대 선지를 가는 분들이 있었다니까. 아마 2번 선지로 틀리신 분들 지금 손. 9월 평가원 22번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문제냐. 진짜 이런 게. 막 막 막 5번 선지 이런 거. 부탁이야 얘들아. 특정 문장만 너무 집착해서 가지 마시고 그 특정 문장조차도 아니 얘들아. 예를 들어 그래. 어떤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 치자.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예를 들어 아까 옛 문장 저런 거 중요한 문장이라고 치자. 근데 웃긴 거는 이 문장만 가지고선 선지를 볼 때랑 내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성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그 기준에 따라서 해결이 딱 되는 거랑 선지 볼 때 달라.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 얘들아. 글을 잘 읽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차라리 이거를 읽고선 그냥 뭐 헤매다가 다시 읽고 이런 거보다는 저라면 그냥 탄탄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아 아 아 하고 확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내려가시든지 아니면 그때 아예 그때서야 후반부를 보고 확정을 하시든지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너무나 내가 이 주요 문장을 왜 썼는지에 대한 문맥도 없이 그냥 이것만 보시겠다라고 하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실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얘들아 아까 제가 풀어보세요 라고 했었던 문제 있지? 어떤 문맥이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옛도 의미가 생기냐면 봐봐 자 과학이라고 하는 소재가 일단 나왔었고 뭐 이제 독립적인 뭐 같이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자 여기 집중했지 너네 It is clear that as a social activity 사회적 활동으로써 과학은 뭐가 될 수 없대요? 번영할 수 없답니다. 어디서는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과학은 안 된대요. 이게 기준이 잡히고 옛도 읽으세요. 옛만 보면은 선지가 기다린다니까요. 오답선지가 이리 와봐 이 새끼야 기다린다고 평가원 교수들이 얼마나 선지 잘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다시 권위적인 다시 권위적인 분위기 climate 거기 안에서는 과학이 번영 못한다고요. 다시 찝찝한 짓 즉 발체독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까? 기준을 제대로 잡아서 기준 잡기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세요. 나머지를 나머지 덩어리를 그게 이거야.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떻게 또 읽히는지 봐봐라. 나는 이제 여기서 또 봤어. 과학은 authoritarian authoritarian 레짐에서는 practice 될 수 없대. 엄마 이거 또 강조네. 아 그러니 권위적인 데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디서 민주적 환경에서야 과학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벌써 탁 하고 장착되고 뚫고 나가야지. 축축축축.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권위적인 환경이 아니고 민주적인 발음 민주적인 환경에서는 아이디어는 챌린지 될 수 있지. 그리고 아이디어가 비판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옳다. 아니라고. 민주적 환경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비록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맨날 예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 하던 거 하고 싶어 하거든. 그럴지라도 챌린지 할 수 있고 크리티사이즈 할 수 있다고. 아 민주적인 환경 에서야 이런 게 잘 될 수 있다라는 거구나. 의견 비판도 할 수 있고. 그 측면에서 예술 읽으라고. 그 측면에서. 다시 봐봐. 비록 약간 어려울지라도. 즉 기존에 있던 것들 자꾸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니까 참 이게 힘들지라도. 하지만 과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대요? 네 것만 맞는 게 아니고 나도 맞지 않나? 얼터너티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기존의 컨셉에 맞는지도 또 검증하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이 옛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얘들아? 이것만 읽는 게 아니고 아 민주적 환경 아래에서는 아 이것도 틀릴 수도 있고 저것도 틀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 거기서 얼터너티브라는 것을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문맥으로 읽혀야 된다니까. 부탁이야. 이것만 읽으니까 선지가 막 널 기다리지. 그러니 모두를 위한 어떤 과학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주의랑 좀 비슷한 느낌 드니 애들아? 모두 모든 국민을 위한 어떤 민주주의 하여튼 뭐 이건 못하셔도 되긴 하지만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에 챌린지를 걸어버리는 거 되니 안 되니? 된다야. 그거야말로 정당한 사이언스의 비즈니스래. 뭐하는 데 있어서요? 과학에서의 합당한 지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건 할 수 있다라는 거래. 그러니 나는 문맥이 그냥 띡하고 한 문장만 읽히는 게 아니고 민주적 환경 다시 한 번 기존의 것을 결국에는 비판도 할 수 있고 검증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말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자 그러니까 다시 챌린지를 걸어버릴 수도 있대요. 뭐를? 뉴 아이디어에 챌린지 걸어버릴 수 있다 그랬었어. 아 뉴 아이디어도 챌린지 걸을 수 있다. 그게 민주적 환경으로 읽혀야지. 그래야 뭐 한다고? 과학에서의 밸리드 논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밸리드 논리지 지식 그러면 애매한 선지로 안 가. 어디로 가? 민주적 환경에서 과학이 타당한 밸리드 지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정답이 그냥 이걸로 보여야지. 1번 과학의 권위가 이론의 검증과 적용을 통해서 이론 검증이나 적용이 돼야지 과학의 권위가 생긴다는 개소리잖아. 철학의 이런 기법이 과학연구에 응용된다? 철학의 이런 과학에 응용이 된다? 개소리잖아. 과학탐구의 방향이 공동체의 정치적 지향을 반영한다. 반영한다 그랬어.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재가 아닌 관계 생각해봐. 뭐가 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다시 얘는 공동체의 정치적 지향이 반영돼서 생기는 거야. 이 지문이 공동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나? 그 지향에 따라서 과학탐구가 달라진다. 아니고 이 지문은 민주적 환경이 돼야지만 과학발전하고 지식이 생긴다니까요. 라는 기준이 명확해져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 고르지 마시라고. 기존 지식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마리가 생긴다. 아까 그 문장 때문에 이런 착각과 과도한 의욕을 이제 여러분들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제발 부탁인 거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 많은 친구들이 너무 대충 흘려만 읽어버린 다음에 대충 비슷한 선지를 고르는데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현상을 내가 맨날 목도하고 특히나 질문 게시판에 너무나 많이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계속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저딴 방식으로 하시면 저딴이라는 건 그냥 요기만 보고 정답 그럼 발전이 없다고. 그러니 남은 시간 고려하지 마시고 안 한 만큼 네가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찝찝한 짓 하지 마시고요. 기준 잡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연습을 수능 가는 직전까지도 연습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꾸만 이제 게시판에도 다시 진짜 기준 잡는 연습 글을 어떻게 뚫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잡는 연습 올인원 교재 연습 뭐 VU형 독해 이런 걸 계속 게시판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마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많은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얍실한 기술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는 6평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9평에서 더 끝났어. 수능에서 통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남은 기간 공부하시겠어요? 정말 제가 승리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퀘스트는 정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보시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을 제대로 좀 이제 설정을 하시고 궁금하시면 제 게시판에 와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다 답다는 거 알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편집점이 있었습니다.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출발한 이유가 사실 다른 이제 제가 V스피드라는 강좌를 하다가 와 이거 9평이랑 너무 비슷하네 라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언급을 하기 시작한 건데 아까 저 여러분들한테 풀어보세요 라고 했었던 문제 있잖아 이 문제가 2018년 10월 교육청 문제인데 이 문제 정답률이 대략 53%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4번 선지로 간 친구들이 무려 25%였어 요지 문제에서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는 문제가 과거에도 나왔었지만 또 참고로 여러분들 1번 선지가 한 15% 정도 나왔고 근데 웃기는 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정답률이 53%인가? 거의 유사해 그리고 5답 선지 이상한 데로 가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2번 선지 이런 거 이런 거 간 친구들의 비율도 거의 한 30% 가까이 육박하더라고 그러지 말자는 거야 우리 하면 안 되는 짓이나 찝찝한 짓은 아예 연습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본질적 공부를 마지막 날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요 승률기 원하는 부의 영어형 김지영이었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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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